우수상을 받았던 가수 오늘 그 가수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한원숙씨 부탁드립니다 어서 합시오 한원숙씨 부탁드립니다 고용곡도 언젠가 시키고 싶어 다행히도 고통이 오지게끔해 사랑도 베테라 샤필이 도지 나처럼 오늘이겠지 당신만을 기다리는군 아이씨다! 아! 사무설크대 잘 걸린다 아이씨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